자 시작하겠습니다 숙제 채점 못한 건 이따가 쉬는 시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샘이 오늘 수업 빨리 끝나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대일이 꺼내세요 집착을 버리고 대일이 꺼내보시죠 요거는 신이 덥지 지난 시간 샘이 주머니 단어 점수를 못 봤는데 김윤하 82점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화요일날 강의를 외웠어 미리미리 외우기 이심 72점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윤하우기 아냐 이유로 이유로 그 뜻을 잘 들어보게 미리미리 외워야돼 알겠지 동건이는 여섯개 틀렸으니까 다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볼 것은 지난 시간을 배웠던 오형식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거에요 우형식 우형식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 1장 박스에는 해석을 적으시오 주어, 정사, 목적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우형식이 형성이 될까요? 목적격 목적격 고어예요 목적격 고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오형식이라고 하면 목적격 고어로는 무엇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여기 틀린 사람 어 자 샘 오형식은 암기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목적격 고어로는 명사가 사용될 수 있고 형용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틀부정사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교재 첫 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무엇이 사용이 되냐면 동사원형 그리고 분사가 사용될 것이다 자 그래서 동명사라고 혹시 쓴 사람 있어요? 없지 다행이다 자 이때 목적과 목적격 고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준혁이가 얘기했었는데 네 주술관계인데 주어, 동사관계단 라고 쓰셔도 정답입니다 오케이 동건이 맞았나 뭐라고 썼어요? 일형식에서 일형식 관계? 아 주어, 동사관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네 관계가 성립하고 목적은 의미상 목적격 고어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목적격 고어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주어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울슴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울슴 교재 안 써봤어요? 손너러 오지? 울슴 교재 신이도 울슴 교재 했었어? 네 울슴 교재 윤화 안 해봤어? 오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기본적인 빈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목적격 고어로 명사를 쓰는 동사 Make a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격 고어로 명사를 쓰는 동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암기해 놓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들 뒤에 목적격 고어가 명사가 온다 그러니까 저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Make a name 이다라는 걸 외울 게 아니고 저 친구들의 뒷부분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지? 자 해석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는데 Make 목적어, 목적격 고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김원영 목적어가 목포하도록 목적어를 목포로 만들다 자 그 다음에 콜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심 뭐뭐라고 부르다 응 뭐뭐라고 부르다 자 그러면 네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현민 이름 짓다 어.. 이름 짓다 자 그래서 이 목적격고를 이제 명사로 받을 때인 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형식이란 구분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신규 기억나요? 응 복습했어 복습했어 안했어 응 잠깐 훑어봤어 잠깐 훑어봤어 그래도 당일날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겠다 자 유나 복습했어야 했어요 솔직하게 어? 응 언제 봤어요? 오늘 봤어? 응 그래 미리미리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고를 형용사를 쓰는 동사 make it f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make 목적어 목적격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규가 응 자 그 다음에 어 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5번이요 응 응 응 음 хлeds lerini 자 그 다음에 아 It'simo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passed OK 1 응 MK wal 흔들어가 다행입니다. 신이 첫 드라마 안 썼죠? 근데 여기다가 한번 메모할게요. 데이비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어휘를 남기를 하면서 이 find라든지 discover, learn 이렇게 세 가지 각각 어떤 뜻으로 외웠지? 현민아 이거 뭐라고 외웠어요? 네? find 뭐라고 외웠어요 원래? 찾다요. 찾다요. 자 그러면 유나는 discover 뭐라고 외웠어요? 오. discover 몰라? 오. 자 그러면 신이 discover 뭐라고 외웠어요? 아 천력 discover 뭐야? 발견. 발견하다 발견하다. 자 그다음에 learn은 뭐예요? learn. 배우다 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독해할 때 요거는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알.게.되.다. 자 그래서 3형식으로 쓰면은 찾다 발견하다 배우다가 맞기는 한데 앞으로 5형식에도 쓰이고 어디에서 4형식에도 쓰여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 찾다 발견하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외울 게 아니고 알게 되자로 통일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find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속뜻은 내가 몰랐는데 어디 장소에 있는 걸 찾아내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discover. 내가 몰랐는데 어디 무언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된 거야. 오케이. learn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던 거를 알게 되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세 가지는 저렇게 통일해서 독해 사용하시면 되고 단어 시험 때는 사실 외운 대로 쓰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서 알게 되다로 써가지고 틀리면 쌤한테 오시면 쌤이 맞다고 쳐줄게요. 알겠지? 목적 격보로 초보장사를 쓰는 동사 S1, TELL, ADVICE, EXPECT, L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미나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미래지향적이예요. 네 미래지향적이예요. 아 좋습니다. 어제 월수금반에 쌤이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투부정사를 목적 격보로 취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EXPE 목적은 투부정사인데 EXPE 혹시 물어보자로 쓴 사람 손들어봐. 오 우리가 잘한다. EXPE는 5형식일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신. 네 요청하다. 어머하라고 요청하다. 나머지는 원래 해석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원하다, 말하다, 조언하다, 기대하다, 허용하다. 근데 얼루 같은 경우엔 때로는 이것도 있어요. 여기 두 개 적어보자. 허용하다. 혹을 어머하게 만들다.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네. 뭐 이런 느낌. 그러면 A번 다 맞은 자 손들어보시오. 5형분 다 와놨어? 준혁에는 안 맞았어요. 어디 틀렸어요? 동권이는? 복습만이 살 길이다. 안하면 쌤이 쏴버리겠어. B번 다음 주 워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고 이유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쌤이랑 같이 구문 분석도 해볼 겁니다. 구문 분석. 쌤 빨간색 어디 갔을까? 보이는 사람. 마카 마카 마카. 아 여기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맡길, 세목, 주어 2, 목적표, 보어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는데 쌤이 5형식 얘기할 때 3형식이랑 구분할 수 있는 유치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럴 때 아까 목적어랑 목적격은 아까 무슨 관계라고 했어? 주술. 주술 관계라고 했어? 그러면 흰 햇빛, 그가 행복하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지? 그럼 얘는 맞았습니다. 틀리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라이언. 라이언은 부끄럽지만 쌤이. 쌤의 영어 이름이야. 제가 바꾸려고 했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왜 바꾸려고 했냐면 쌤의 영어 이름 라이언이라고 소개했는데 카카오 이렇게 따라했네요. 아주 열받되지. 라이언 made the algorithm.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알고리즘 얘기하는 건데요. 낚시였어, 낚시. 알고리즘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인공지능에서 행복한 척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얘를 주술 관계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요소 해프니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네이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야 한다. 알겠어? 응, 낚시였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낚시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원영아? 주술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해석을 해봐야 된다. 자, mark, name is dog. 그의 강아지가 twain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거 목적어라고 쳐놓고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지. 그래서 선분도 맞은 것이고. 잉, 잉, 불다 맞았었고. 자, John, I thought still while you would make the blueprint bridge more strongl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큰 메모 쳐보자. 자, 여기 대절이 생략이 돼 목적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구멍모습 따라 하시오. 너 왼손잡이야? 네. 음처럼 머리가 좋겠구나. 자, still while you would make the blueprint bridge. 까지 일단 접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부사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아까 저 Ryan made the algorithm 할 때 어떻게 했었지? 알고리즘이랑 해피한지 한번 판단해봤어요, 맞아? 어, 여기도 한번 보자. 자, 그러면은 브루클린 다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 없어? 브루클린 다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 없어? 강해질 수 있어. 어, 근데 더 강하게 만들 수도 메이크를 수식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메이크를 행위자가 누굽니까? 주어인 강철이에요. 강철 줄이 더 강하게 스스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아,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관계로 판단하자. 그러면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스트롱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말했어요. 스테이 하는 사람 누구야? 그럼 주술강을 섭립했으니까 목적격 보호가 맞네요. 그러면은 텔의 목적격 보호는 뭐라고 외웠습니까? 누구나, 두. 두 부정사라고 했지. 이게 동사고정마음에 틀렸죠? 어, 그래서 이거는 투가 들어가야 된다. 세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민하, 즉, 샌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샌더 하는 사람 누구야? 응? 샌더 하는 사람 누구야? 민하, 민하. 그러면 목적격 보호관계 성립했네요. 6번은 맞았다. 이건 이해되고 있어. 자, 세부 분석. 세부 분석도 구분석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비가 되고 걸음이 되는 것이다. 핵이 되고 맨틀이 되는 것이다. 자, I don't want my foot to unload라고 했는데, 7번도 낚시였어요. 7번 틀렸다는 걸 알아낸 사람 손 들어 봐. 어우, 신경 잘 써. 또,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사람 그럼.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모양만 보고 풀면 안 돼요. 모양만 보고 어떤 문제 푸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하는. 알겠지? I don't want my photo. 내 사진을, 내 사진이 업로드 직접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보호, 투부 정사는 맞지만, 업로드를 당해야지. 투비 업로드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투비 업로드 로 적어주시고, 투비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갱 업로드 해도 돼.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했다면. 아, 숙제 범이 아니었구나. 이번에 다시 숙제 범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7번도 네. 자, My mother object라고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가 무슨 말이에요 동사로 쓰면? 오브젝트. 응? 네, 반대하다. 그 미국 드라마 오브젝트. 오브젝트. 이렇게 말하자. 봤어? E 있습니다.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요. 자, 우리 엄마는 나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he expects me to be a doctor. 다터가 되는 사람 누구야? 나지. 오영식 관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나. 그러면 뭐 이상해? 3번에. 응. 왜 그냥 네임인지. 네임이지? 오케이, 오케이. 3번도 장난 보는 사람 선택. 인정하겠습니다. 오, 날카로웠어요. 네. 또 이상한 거 없었어? 근데 이거 샘이 이거 퍼 온 건데, 책에서. 책이 잘못했네. 네. 자, 데일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다. 믿음직하다. consummage 유리에 온 거. 네. 우린, 응. 음. 자 이쪽에 저번에 들어갔던 거 간단하게 한 번 수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시 한 번 꺼내보세요 자 복적격 보원을 초부정사로 취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 형용사 이외에 데일리를 다 넣어버렸네 데일리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오양식의 복적격 보원은 명사 형용사 수부정사 동사원형 분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부정사 동사원형 그리고 분사 이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친구들이거든 이 친구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까 수부정사 동사원형 분사 이 친구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했을까 어? 너 말한 것 같은데? 뭐? 부정사 수부정사 원형부정사 분사는 얘까지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중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목적격 보워가 중동사일 때를 말할 거예요 알겠어? 여러분들 21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어 민아 안보이나 준아가 책 한번 줄볼래요? 여기 빈 공간 여기 빈 공간에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알겠죠? 이거 메모한 거 반드시 복습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왜? 이미 데일리노스에 좀 써놨어 오늘 출제 이미 미래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야 알겠지? 자 준 동사 자 준이라고 하는 말은 준이라고 하는 말은 이하라는 말이에요 갖거나 미치지 못함 이게 준이에요 그럼 중동사라는 건 뭐야? 동사 이하라는 거예요 동사 이하 동사 밑에 거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중동사는 동사 같지만 동사 아닌 동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중동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동사는 어떤 친구라고 우리 배워왔을까요? 자 그럼 쌤이 중1 때 영어학원 갔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쌤이 중1 때 영어학원을 가서 쌤 왜 저기는 2에다가 동사가 들어갔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 어? 아악 아악 날라간 거 아니야? 왜 2에다가 동사를 넣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영어는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어서야. 그러면 투랑 동사, 들어온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품사 얘기했을까? 문장 성분이 얘기했을까? 둘 다겠지? 근데 지금 품사 기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한 문장에 접속사가 있지 않는 한 동사는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동사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언어는 중국어 같은 거. 동사를 이렇게 나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동사는 한 번씩 쓸 것이다. 영어도 동사를 한 번 써야 되는데 동작을 여러 번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품사를 가져온다는 거야. 자, 두 동사 적어볼게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것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것을 진동사라고 할 것이다. 모양은 동사처럼 생겼는데 동사 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어떤 품사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볼 건데 중동사는 우리의 중등부 기준으로 세 가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동사 같지 않은 중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SM은 3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 줄 하고 정선 하나 또 이렇게 신인은 약 못 봐서 너무 졸린다. 자, 첫 번째로는 투 부정사 그 다음에 동영사 그 다음에 품사 원형 부정사인데 중학교 때는 뭐라고 불리는 친구일까 얘가 동사 원형 그래서 사실 사실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 중동사였다는 사실 근데 이 비밀을 말해버리면 모든 입시 영어가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 외국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동사 따로 동사 원형 따로 비동사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큰 비밀을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겠고 어제댔건 이렇게 3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동사라고 해서 아까 준이 무슨 말이라고 했었어요? 어, 이하라고 했어. 그럼 같거나 안됨이잖아. 그치? 그럼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럴 동사랑 똑같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메모할 건데 자, 중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적 특징을 가진 바로부터 이 중동사의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사적 특징을 가진다. 자, 그럼 그 동사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되는데 자, 우리 동사는 문장성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문장성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요. 문장성분으로서의 동사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장성분을 가지고 있을까? 각각의 문장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어동사 가끔 부사수식어 올 수도 있고 주어동사 보어 부사수식어 올 수도 있고 주어동사 목적어 부사수식어 올 수도 있고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부사수식어 올 수도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던 친구야. 그럼 중동사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동사랑 똑같이 자, 적어보세요.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부어 수식어를 가진다. 주목보수를 가진다.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부어 수식어를 가진다. 어? 이거 쌤 이렇게 아 아 펼치고 그 아 이 A번 쌤이 문장으로 말하기 전에 아까 살짝 보여준 게 있었는데 세부 분석한다고 하면서 쌤이 그 투부정사의 동사 목적어 수식어 쓰는 거 맞지? 맞죠? 그게 바로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부어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사가 등장을 함으로써 중동사가 등장을 함으로써 문장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중2로써 이 짧은 투부정사부터 긴 투부정사로 넘어가고 그 투부정사에서 주어 정사 살려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할 거고 문장도 접속사랑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 컴마 컴마 할 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넣어서 문장 확장하고 문장 7, 8줄짜리를 최종 고3 때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첫 단계예요. 이렇게 두 명처럼 졸면 안 돼. 알겠어? 신인은 약발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동거는 사유가 뭔가? 그냥 그냥 원래 자는 않아? 밤에 뭐 하는데? 밤에 그냥 숙제야. 밤에 숙제야? 아니야 밤에 자야지. 자 자신만의 주목보수를 가진 데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가 확장될 수 중동사 때문에 문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동사적 특징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 혼자만의 품사로서의 특징을 따져보면 되는데 동사가 품사로서의 동사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 네. 시절을 한 거죠. 또 우리 중1 때 가면 1단원에 배우는 거죠. 중1 때 막 헷갈리게 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행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1 때 혹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헷갈리는 거 힌트는 아까 현민이가 지적한 거였어요. 단수 복사 네. 단수 단수 복사 그걸 뭐라고 해? 수일치라고 해요. 그치? 동사는 수를 가질 수가 있고 동사는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고 동사는 태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중동사는 그거를 다 가질까? 라는 물음인 거지. 알겠어? 자 B 중동사는 수일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수일치를 가질 수가 없어. 아까 아까 she wants me to be a doctor 이렇게 했는데 to is 이렇게 말 안 하지. 수일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일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없다. 동감 빨리 손이 안 보이게 적으라 말이야. 저거 아 적었어? 정말 손이 안 보였네요. 자 C 아까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중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시제를 모두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어 중동사는 부분적으로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적으로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시제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선 시제를 해부피피로 표현한다. 앞선 시제를 해부피피로 표현한다. 이거 여러분들의 완료 시간대도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해부피피가 앞선 시제를 말하는지. 오케이? 자 D 자 중동사라고 해서 태를 모두 가지고 있을까요? 자 누군가의 자신 있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태은 다 가질 수 있나? 보아하니 흐름이 지금 흐름이 좀 있어 보이잖아? 네 중동사는 태를 완전히 가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태를 완전히 가진다. 자 동사 특징 3개 중에 수 완전히 못 가져요. 시제 반만 가져요. 그 다음에 태은 완전히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암기보다는 순서대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이게 중동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중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중동사 목적격 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진도에서 한번 배울 거거든요. 다음 진도에서 배울 거라는 말은 뭘까? 자 지금은 쉬내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잠이 오는데 얼른 자 아 eruption 가든 감자 ASH